연장전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 프리킥 찬스를 허용하고 마는 샤이니 선수들 위기의 순간입니다 아 선수들 지쳤어요 무지하게 덥거든요 이럴 땐 말이죠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네 노련한 진주맨 감독 썬비비를 건네나요? 쿨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을 식히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으으 쿨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선수들 왜 뒤돌아있나요? 저러면 공이 안 보일 텐데요 아 돌아섰습니다 아 이 차가 오기는 뭔가요? 선비 선수 당황했어요 헛발질 시원하게 경기 끝납니다 오늘 쿨링 전략 아주 좋았어요 국가대표 쿨피부 진주할 맑은 썬비빈 플레이 에뛰드